사실 되게 다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시간에 또 쫓겨서 밥을 다 못 먹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네 오늘 가연이가 초대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셋이서 언니들이랑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어요 끊이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밥 먹는 건 처음이야 지금 시기가 방송 나온 지 한 1년 6개월 좀 지난 그 정도 시기가 됐어요 1년 6개월만에 셋이서 밥 먹는 건 처음이네 왜냐면 언니 항상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이제 케어야돼서 회식도 잘 못하고 항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1년 밥만에 우리 밥심에서 이제 처음으로 첫 밥을 먹는 거야 네 그래서 한때 세 명이서 안 친하다 안 친하다는 불화설이 좀 안 있었어 화슬 화슬 불화설 지금 1번째 문 훅 들어왔어요 불화설! 불화설! 불화설 누가 그래요? 불화설이 조금 돌긴 했었어 왜냐면은 진선미가 너무 사실은 피튀기는 그렇지 굉장히 방송에서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 거 같아요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선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포장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어 오디션 편집이 또 이렇게 용도가 있거든 네 용도가 있는데 정말 피곤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막내 가인이가 아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홍자 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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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아픈이 아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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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나중에는 후반쯤 돼서 다들 웃고 있어요 이제 겪었거든 그러면은 진짜 호킹이 진짜 찌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품 한 번만 하면 큰일 나 대답에 심사위원님 한마디 했어 바로 하품 컷이야 뭐야 쟤는? 정확하시네요 진짜 정확하시네 그렇죠 정확하지 그게 중요한 건 그게 또 보면 또 명의고 오디션의 경연의 우리는 그게 경쟁적 구축이니까 더 서로서로 응원하는 거지 응원하는 것도 맞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친하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찐친이에요 찐친 진짜 근데 우리 미스트로 멤버들이 콘서트장에서도 만나면 일주일 한 번씩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가워서 맨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소다 뜰고 네 너무 좋아요 아 홍자 언니랑도 뭐 안 좋다고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?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돼서 질투하나 봐요 그냥 호소문이에요 호소문 호소문 그 소문 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요리로 이렇게 조사해야 돼 이렇게 끊어져 나 진선미 phrase оров 긍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